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게 앞으로 돌아가자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16장 말씀에 이어 17장 또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무리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로 끝이 난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이 제사장직을 맡는 것이 맞는 일인가라는 계속해서 의문들이 있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고 또 공동체가 시험에 들게 되면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험이 들게 되면 바로 회복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동일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변할 수 없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지 다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반역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역하는 모든 집화로부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씩 12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라의 반역사건과 또 전염병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에게서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각 지팡이에 지휘관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는데 레위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지팡이는 지파를 대표하고 지휘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진거계 앞에 두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팡이는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 지팡이로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지 친히 보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사실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파여서 따로 수를 세지도 않았고 지도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인 고라자손이 왜 아론만 제사장직을 하는 것이냐, 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 분수에 맞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기도 한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즉 레위지부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런데 다음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서 우미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도 우미나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말씀하시고 열두 지팡이가 모였을 때 하루 만에 그 일들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말씀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이제 세우셨으니 이제 반란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향하여서는 어떠한 반역도 죄도 짓지 않도록 이제 원망을 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원망을 그쳐서 죽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심판받지 않도록 막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였습니다. 심판의 표가 아니라 이제 원망을 그치고 죽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누가 내가 세운 지도자인 것을 보았으니 이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만 다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부르신 자리인데 의심이 들 때 또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증거계 앞으로 열두 지팡이가 다 모였고 다 그곳에 가져다 두었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싸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사건을 판단하는 교만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좋게 보이면 더욱 좋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지팡이도 있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을까 모세 하면 지팡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대표하였는데 왜 아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이루신 열매 맺은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동안의 치욕과 그동안의 원망과 그 원망을 들은 여러 마음으로 지팡이 이렇게 높이 들고 열매 맺고 꽃이 맺은 지팡이 이렇게 높이 들고 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증거다. 이제 됐냐? 다 나에게 잘 하여라. 내 앞에 모두 순종해라. 내 권위에 대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그 아론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 맺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지팡이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날 밤새도록 겸손하게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서 울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로 자신의 지팡이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아론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였던 자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실패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로 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16장의 반역을 일으킨 고라도 아론의 실패했던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서 리더십인 250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론은 아마 그들을 눈치를 보고 그들 앞에 자신이 자격 없는 자 어떠한 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론의 실패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아론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라는 사람이 금부치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한 누이인 미리암이 정말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잘못된 확신에 반란을 일으킬 때 그에 동조하고 맙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제일 치명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다카 아비우의 사건입니다. 나다카 아비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려 아들들이 죽게 되고 맙니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제사장이 지켜야 될 율법으로 인하여 두 아들의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고 눈물을 내어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제사장직을 그 당시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아론에게 주어서 계속해서 그 극류를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으로 인해 아론은 이스라엘 중에 실패자의 삶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라가 반역하자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고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는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 두려움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셨고 또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론은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된 자였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제사장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알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중보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택한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인간적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섭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한 것 같은 매일의 실패,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또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기도의 결단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기도의 자리에, 제사장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지만 아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상담을 하던 친구가 놀라운 일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상담을 하며 그림 치료라는 툴을 가지고 소년원으로 매일 가서 봉사를 매주 봉사를 하는 이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림 치료를 나가서 아이들을 상담을 하며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친구였습니다. 그 소년원에 가면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사연이 없는 아이가 없고 가정의 불화와 또한 친구들의 한 번 실수로 인하여 그곳에 와서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아이들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가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굳게 다쳤고 또 실패하고 여전히 이제 자신은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 인생은 끝이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그림 치료를 가지고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제일 먼저 그릴 수 있는 게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를 그리라고 하면 아이들이 나무에 몸통을 그리고 그다음에 가지를 그리고 잎사귀를 그리고 열매를 한두 개 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나무를 이렇게 그리는데요. 한 아이의 그림이 참 마음에 왔다고 해요. 그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냐면 다들 대부분이 보통 평범한 가지가 꺾여 있건 열매가 조금이건 싹이 없건 이러한 나무를 그리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나무 그루터기 정말 죽어있는 밑퉁만 있는 그 그림을 그려서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모진. 그래서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금세 고개를 떨구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마음의 문이 열리게 계속 신경 써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였다고 해요. 이 나무의 밑퉁은 꼭 나 같아요. 대부분 그림 치료를 할 때 나무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을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무 밑퉁만 있는 그 잘라진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 밑퉁은 나 같아요. 이제 나는 죽은 나무에요. 아무도 내가 실수했다고 해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 중부하여 주고 그 아이에게 마음을 쏟고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실패한 것 같지만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함께하셔.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이 아이를 품어주자 이 아이가 점점 얼굴이 변하고 6개월, 1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다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이 친구가 그 그림을 보니 잘려진 그 나무 밑퉁에 죽어있는 죽어있는 그루터기 같은 그루터기만 있는 그 나무에 옆을 보니 조그마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실패한 인생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싹을 내고 우물, 우미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 인생 아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반역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인생,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아몬드 나무이고 아몬드 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나무는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이스라엘의 정말 추운 겨울에 아몬드 나무에 아몬드 꽃이 피면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봄이 오고 있구나 아 봄이 이미 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추운 겨울 같은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봄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아론도 실패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제사장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중보하는 그러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에도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1등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지금 여전히 실패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 생명의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모습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싶으신 것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기로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판단과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판단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판단하는 자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할 자여 주의 은혜로 서있을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아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실 주님의 손만 주님의 마음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죽은 지팡이 같던 실패한 날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부르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죽어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금 싹이 나고 하나님 꽃이 피어 열매 맺는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후에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깊게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론의 하나님 지팡이에서 죽어있는 나무에서 다시 한번 우민하고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결정하시면 하나님 싹이 나고 정말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 주의 마음을 바라보기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죽은 지팡이 같던 실패한 삶들이 있다면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부르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추운 겨울 같고 하나님 정말 언제 봄이 오냐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봄이고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삶 가운데